오케이, 잠깐만. 네가 사는 이유가 뭐인 거야? 야, 이게 무슨 시험 보는 거야? Sorry,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That's okay, I'm not good at speaking Korean either. 역시 너그러우시다. 한국말 못하니까, 너그럽다고. 우리 여기 외국인 신부님한테 통역 좀. 형님, 신부님 우리 통역 참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아, 필리핀? 우리 영어로 통역을 좀. 하이. 영어? 네. 차일랜드. 아, 차일랜드. 대국 사람인데요? 네? 대국 사람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대국 사람이. 대국은 못하는데? 영어로? 영어로? 아, 예, 영어. 오케이. 어떻게 하면. 오시자마자 통역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오신, 뭘 위하여 오셨는지 한번. How come did you come here in Korea? I watch K-drama. K-drama? K-drama. What drama? K-drama. 눈물의 여왕이, 눈물의 여왕이. 눈물의 여왕이. 눈물의 여왕이. 저도 봤어요. 저도. 그럼 눈물의 여왕을 보시고, 처음 한국을 아시게 되시는 건 궁금하십니까? 이게 드라마가 국의선양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내 인생이,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신지. 세계 여왕을. 세계 여왕을. 세계 여왕을. 세계 여왕을. 자기 보지 못한 나라들 다 보고 싶고. 그러면 남편은 어떤 걸 위해서 사시는지 한번. 직접 물어봐 주세요. 아, 주문요? 네. How about your husband? I think he wants, same. He wants to retire at the young age. 은퇴하시고. 은퇴할 때. 실례지만 잠깐 모셔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함께 가세요. Hello. Hello. After retire. What's your plan? What's your plan? What's your plan? After retirement. Just travel? Just travel? 어디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 궁금해요. US. 아, 미국도 갔다 오고. Korea. 한국 여기. Malaysia, Singapore. Japan. England. England. England, 영국. 어우, 너무 많나 보네요.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여행이 다 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텐데. 고장 나 보네요. 근데 되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재테크를 잘하셨거나. 맞아, 맞아.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사셔서 여행을 하시는 건데. You inherited it from your parents? I inherited it from your parents? 그걸 옮기지 마시고. 그럼 우리끼리랑 얘기해. 우리끼리 혼잣말이야, 혼잣말. 말은 해야죠. 아, 이거 실례잖아요. 부모님께 뭐 물려받으셨냐고 왜 물어보세요. 그냥 괜찮고. 아, 괜찮아, 괜찮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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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부님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께 뭐 물려받았는지 통역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원을 안 하는데.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 온 이삭 신부라고 합니다. 이삭? 이삭? 이삭이요. 토스트 좋아하세요? 네, 토스트. 사실 어린이. 우리 아버지일 겁니다. 아니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맞춘 토스트 얘기하러 와가지고. 아,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맛있죠. 아, 그래요? 뜨끈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가 그럼 오늘 좀 앉아서 좀 먹었을 텐데. 네, 네.